경남경찰이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로 총책 34살 A씨와 총판 B씨 등 3명을 구속하는 등 총 43명을 검거했습니다. A씨 등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4월까지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개설해 회원 6,400명에게 약 1,100억 원을 입금받고 국내외 각종 스포츠 경기 결과에 따라 돈을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. 경찰은 A씨 검거 과정에서 차량 등에 은닉한 현금 11억 원 상당을 발견해 현장에서 압수했으며 범죄 수익금으로 총 13억 5천만 원을 기소 전 추징 보전했습니다. 또 해외 도피 중인 중간 운영자 2명은 인터폴 적색 수배를 완료해 추적하고 있습니다.